김 박터 자네랑 이렇게 병원일을 하니까 말이야 기분이 참 좋은 예 그런데 자네 여전히 행동 하나 하라고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게 벌써부터 환자들이 줄을 쫙 서있구만 이쪽에 서있는데 한 명씩 들어오라고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 개한테 뭐 자 들어오십시오 이쪽에 앉으시고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건 우리 집 개입니다 저리가 제대로 된 환자 들어오게 예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십시오 앉으시고요 이 차트를 보아하니 고혈로 오셨구만 어디 한번 열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열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아직 안 앉았는데 아이고 배가 차갑니다 자 내가 저 체온계좀 꽂아보게 예 알겠습니다 꼭 물고 있으세요 배꼽에 꽂아보게 배꼽에 꽂아보게 죄송합니다 앉으시라니까 아직도 안 앉으셨어 앉으십시오 자 그럼 제가 정진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 아픈 거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라니까 가만히 계세요 주사빵을 도망갔어 도망갔어 장이 아파서 왔거든요 장 내시경좀 해주십시오 누우세요 저희 병원에 장 내시경 갇게 잘 거예요 아우 예예 김대전 저리가 이 침제 조절 좀 해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지마 사랑하는 강아지 사랑하는 강아지 내밀어 있어 자 그러면 장내시경이 시작할테니까요 조금 아프더라도 딴 생각하시면서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딴 생각하십시오 자 잘 안들어가 자 우산대입니다 자 끌렸습니다 우산 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다 예 마지막 관자 들여보내게 예 들어오십시오 걱정하지마 들어오시라니까 자꾸 들어오세요 여기 앉았네 자 자 어디 봅시다 주사를 놔달라고 오셨구만 김닥터 예 쟤니까 주사 준비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 누우십시오 네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걱정하지마세요 아프지 않을겁니다 자 자 자네 손에 났네 아 땡 아이구 사람참개 주사를 그리 못넣어 응 주사는 말이야 탁탁 진압에 쾅 노는게 아니에요 왜이렇게 꾹 꾹 자 들어가잖아 꾹 연필입니다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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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먼지먼지먼지 깨어나셨어 깨어났어 깨어났어 자 내려놓고 그걸 엠브라이스에 실자고 출발 출발 아아 아쉬움나왔네 쓰레기차입니다 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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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악